20호 태풍 만루의 발생을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 무디의 시뮬레이션에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태풍의 씨앗인 열대요란 조차도 발생하지 않았고 예측모델이 며칠간 계속 바뀌고 있는 만큼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제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태풍이 발생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해수온도인데 현재 아열대고기압이 강한 편이지만 며칠 뒤에 아열대고기압이 약화되면 현재 해수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봐서도 20호 태풍 만루는 이러한 아열대고기압이 곧 약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높은 해수면 온도 및 해수열 용량으로 인하여 태풍 발생 확률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 무디의 시뮬레이션을 보면 27일 수요일 저녁 11시 중심기업 994해 토파스타르 태풍이 베트남 나트랑과 꾸이는 방향으로 상륙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0일 일본 날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일 수요일 일본은 일시적으로 겨울형 기압 배치가 되고 상공에는 강한 한기가 흐르겠습니다. 20일은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북일본을 통과할 것입니다. 등압선의 간격이 좁아지고 바람이 더 강해지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동일본의 동해쪽으로는 폭풍이 일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도쿄 지방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겨울이 왔음을 알리는 코가라시 1호 즉 초겨울 찬 바람 1호 발표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로 초겨울 찬 바람 1호 일본어로 말하면 코가라시 1호 뒤에는 코가라시가 또 불어도 2호 3호라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1호 뿐입니다. 20일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인하여 일본 동해쪽 지역에서는 밤까지 비가 내릴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니가타현 부야마현 이시가와 현 호쿠이현의 일본 주부지방 즉 호쿠리코 지방을 중심으로 비와 강한 번개가 우려됩니다. 연안 중심으로 폭풍과 높은 파도 에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기가 강해지면서 호카이도 내륙은 점점 비가 눈으로 변할 확률이 높으며 21일까지 호카이도에 폭설이 내릴 수도 있으니 폭설과 강추위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